저는 이제 돈이 제 값을 받는 시대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돈을 일하게 안 해도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로 간다고 봅니다 돈이 돈을 버는구나 네, 그래서 자, 그럼 금리 인상 얘기로 좀 돌아와서 금리 인상 시대에 그러면 돈을 좀 어디로 이동하는 건가요? 부위기에는 그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은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돈을 일하게 하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 구호가 왜 나왔을까? 평소에 돈이 놀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동안 돈값이 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좀 하찮은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돈값이라는 건 결국은 금리인데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이 2% 때까지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게 돈값이 2% 그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2%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인류사에서도 이렇게까지 저금리가 된 건 최근 30년 동안이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원래 돈을 빌릴 때는 중세나 이럴 때 10%가 넘었던 적도 되게 많고요 그때 정말 웃겼어요 교리는, 중세시대 교리는 이자를 받으면 지옥간다 이래놓고서 진짜로 빌려주면 10% 넘었던 적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어마어마한 저금리 그러니까 돈이 혼자 그냥 놀고 계시면 그야말로 돈값이 너무 싸니까 얘를 갖다 노예처럼 부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일하게 했어야 했던 시절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돈값이 휴지되니까 돈을 들고 있으면 나 이거 휴지되니까 뭔가 사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로 약간 좀 제가 보기에 위험한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 봐라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면 너 건축 자재값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짓겠어? 지금이라도 아파트 더 사야지 너 자꾸 실물에 투자해야 돼 주식 투자하라니까 돈은 이제 휴지된다니까? 라고 실물 투자 즉 다시 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논리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이게 크게 저는 잘못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돈이 제값을 받는 시대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돈을 일하게 안 해도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로 간다고 봅니다 돈이 돈을 벌는? 네 그래서 돈이 이제 제값을 받는 시대인데 이제는 노예처럼 부리지 않아도 돼요 돈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밤에 고생시켜야 돼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게 하라 이게 뭐냐 돈을 노예처럼 막 자꾸 일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의 메시지였죠 네 메시지였죠 저는 이제 그 시대가 좀 끝나갑니다 그래서 돈님이 이제는 혼자 계셔도 그냥 조용히 혼자 계셔도 되는데 자 이제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인플레이션 시대로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만약에 인플레이션 시대 그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전반부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저도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를 치고 뭐 그 다음에 좀 낮아지긴 할 거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해서 되면서 조금만 돈 풀면 다시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돈을 좀 다시 죄면 떨어지고 이런 시대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1970년대처럼 이제 약간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970년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 되면 옛날만큼 마음껏 돈을 못 풀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연준에서 막 초저금리로 막 유지하고 이런 게 잘 어렵다면 금리도 중금리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1970년대 어떤 상황이 있었냐 1970년대 이제 물가가 막 폭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 1980년 같은 경우에 물가가 14%가 올랐어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죠 미국 같은 선진국 24%가 올랐다 전년 대비로 그렇게 소비자 물가가 막 폭등하던 시절이니까 자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투자하고 실물 자산 가져야 되죠 1970년대 그리고 부동산을 샀어야 되겠죠 1972년 12월에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다 자 1973년 1월부터 이 물가가 팍 오르기 시작합니다 73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오일 쇼크가 일어나죠 그리고 72년 12월에 제가 주식 투자를 S&P 500에 투자를 해서 딱 10년 동안 묻어졌다 10년 뒤에 어떻게 됐느냐 S&P 500 지수는 14%가 떨어졌을 겁니다 10년 동안 오르긴 커녕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10년 동안 보유했어도 자 그 시절에 미국의 은행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럼 그 당시 미국의 금리는 보통 거의 8, 9% 그러니까 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원래 망하긴 했지만 주택 대부조합 이런 데는 금리가 훨씬 높았거든요 물론 망했습니다 주택 대부조합들은 수도 없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데는 금리가 우리나라 저축은행 비슷해서 금리가 높은 데거든요 그런데 잘 저금했으면 10%가 넘는 금리였는데 그렇게 금리 높은 데만 잘 찾아갔으면 만약에 1972년에 은행에다 예금을 했고 1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거의 두 배 됐을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돈님이 이제는 이제 대우받는 이렇게 노예기업처럼 어인과 일을 안 시켜도 그야말로 가만히만 계셔도 이자를 막 같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시대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가 올지 잘 모르는데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너무 무리하게 돈을 굴리지 않고 그 전에 이제 돈을 일하게 하던 시대에는 내가 돈이 100원 있으면 100원을 다 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돈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해서 어떤 건 이제 국채금리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게 국채금리가 상당히 높을 때 국채도 좀 사고 그다음에 주식하고 이제는 좀 배분을 좀 해놓는 게 좀 더 유효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옛날에는 국채 같은 데서 돈을 놀리면 안 되지 라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은행 예금이나 국채도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산 배분에 의한 투자 왜냐하면 양쪽 다 봐야죠 주가가 이제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주식에 무조건 올인을 하고 부동산에 무조건 올인하는 게 더 큰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적당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똑같이 1972년에 부동산 미국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실제 가격은 10년 뒤에 좀 더 떨어진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래도 주식보다는 나았어요 주식보다는 훨씬 나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로 어떤 이제 무조건 주식이나 부동산에 다 넣어야 된다 이제 돈은 휴지된다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돈이 돈값을 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제학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금리라는 건 명목 금리라는 거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돈값은 결국 금리인데 금리라는 건 실제 금리에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에서의 금리가 되는데 이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휴지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다 버리고 전부 실물을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율을 여기다 더하니까 보통 금리는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돈도 돈대로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 시대잖아요 주위 시장은 어쨌든 지금 안 좋은 거 모두가 보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잖아요 기자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올해 하반기라든가 2023년 전국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수도권만 서울, 경기, 인천 기준에 있을 때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부동산은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금융 측에서는 볼 수 있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부동산 전문가 분들은 부동산의 공급과 그다음에 부동산의 수요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시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제 각자의 논리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 자체가 다 소용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금융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금융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을 분석하는 게 거의 무의미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끝없이 올라가면서 달러가 풍기가 일어난다든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할 때는 더 이상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분석이 무의미한데 그러면 그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사실은 부동산은 이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때 항상 전조로 먼저 일어나는 게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의 폭락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이 완전히 연동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따로따로 움직일 때도 많지만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벌써 우리 S&P500 지수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벌써 3%가 넘게 조정받았고 우리 코스피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는 건 대체로 어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런 상황이 오면 보통 부동산은 6개월에서 18개월 뒤에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정보다도 이미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주가 지수가 크게 이미 하락한 상태고요 부의자 반등이 일어나서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지금 주가가 크게 떨어진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봤을 때 빠르면 올 가을에서 늦으면 내년 연말 정도에는 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금융적인 측면이 부동산 그리고 실물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사실은 이게 시차가 주가가 항상 실물 경제보다 6개월 이상 선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후행 변수고 주가는 선행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예측은 좀 쉬워져요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일본의 버블 붕괴인데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9년에 일본의 주식시장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다가 9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90년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어떤 상태였냐면 다 오른 건 아니고 떨어진 애는 벌써 그때부터 떨어졌고요 일부 지역이 그래도 여기다 그러면서 막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헛짓이었죠 91년에는 다 같이 폭락했으니까 그래서 시차가 있는 거군요 네 시차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코스피가 30% 이상 급락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 연말까지 V자 반등을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폭풍으로 부동산으로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분석이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이 그때는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제 큰 하락을 생각하시지만 그런데 어쨌든 결국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우상향은 기자님도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는 로버트 실러라는 정말 로버트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연구를 한 것처럼 그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 지표도 만드셨습니다 참 훌륭하세요 자산 가격 관련해서는 그래서 미국의 130년 부동산 시장을 연구한 결과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항상 보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한 것만큼 항상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130년을 놓고 보면 부동산 가격은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다만 물가하고 달리 움직였던 때가 이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훨씬 떨어지거나 물가보다 훨씬 빨리 오르거나 하는 시절이 한 10여 년 정도는 가능하다 이건 분명하고요 10년 정도는 충분히 이게 괴리가 벌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던 부동산 가격은 맞추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이런 거죠 부동산 가격이 막 달려갔죠 그렇죠 그렇죠 혼자서 물가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본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다 폭등을 했는데 30년 동안은 선진국에서는 물가는 거의 안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20년 전 30년 전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부동산 혼자 뛰어간 게 이제 키높이가 언젠가 맞춰질 거고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확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른다면 이렇게 떨어졌던 기간은 한 10년 가장 최대가 한 5년 정도고요 대체로 10년 이내로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실물인데 언젠가 붙죠 그런데 다만 그러려면 다시 돈값이 제값을 못 받는 시절이 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제값을 받는 시절 즉 사실 말해서 금리가 높아지면 그 시절은 잠시 약간 이격이 벌어진 시기가 오는 거죠 저는 기자님 말씀 들어서 생각나는 게 사실 집값 전망이라든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모두의 염원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나왔을 때 집값 하락을 얘기하든 상승을 얘기하든 다들 안 좋은 댓글 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작년에 집을 샀지만 집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하락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행하니까 거기서 약간 안도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집이 지금 없는 무주택인자 분들은 만약에 하락기 오면 이때도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면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을까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만 주의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금리가 올랐을 때 이걸 못 견디고 중간에 팔아야 되면 그때가 항상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집값이 바닥이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집값은 언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거에 가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가끔씩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이제 마지널하게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집값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원래 이 사용가치만큼 집값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시에 다 같이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동시에 와요 한 번 그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한 10, 한 2, 3년마다는 거의 꼭 왔었거든요 너무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영끌을 하면 한 번쯤은 그게 꼭 지나가요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 그때 안 팔고 지나가면 언젠간 예를 들어 일본도 1991년에 집값이 대폭락을 했지만 얼마나 떨어졌냐 4분의 1 통황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제 무려 91년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31년이나 됐잖아요 도쿄도 23구처럼 모든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 인기 있는 지역 도쿄도 23구가 이제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도쿄도라는 건 굉장히 넓고요 도쿄도 23구가 이제 서울 비슷한 곳인데 여기는 지금 예전 버블 붕괴 시절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30년을 버틴 사람들은 뭐 다 됐지만 문제가 뭐냐면 일본도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처음에 집값이 대폭락할 때 이제 한 번 쫙 떨어졌다가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는데 여기 뭐가 대폭락을 만들어냈냐면 못 견디고 그만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 들어간 집들이 대거 등장한 그때 잠깐 아주 쐐기처럼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4분의 1 터봉이 났던 건데 그런 일만 생기지 않다면 사실은 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당연히 물가 오르면 물가 오른 만큼 오르는데 문제는 그 쐐기는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앞으로 3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쐐기는 반드시 한 두 번은 나타나거든요 30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 쐐기에 버티려면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영끌 그러니까 집을 안 사신 분들은 집을 안 사신 분들은 그런 쐐기가 진짜로 중요한 집사의 기회인데 그건 미리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부동산 전문가 분들하고 경매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쐐기가 기간이 우리가 무슨 장기적으로 진짜 우리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면 그 쐐기가 되게 짧아요 보통 한 6개월 이내거든요 그 쐐기에 경매나 이런 걸 통해야 제가 보기에는 진짜 최저가에 살 수 있지 웬만하면 사람들이 호가를 안 낮춥니다 부동산 호가 샀는데 예를 들어 뭐 1억에 샀는데 그거 막 5천만 원에 팔 수 있어요? 부동산은? 쉽게 못 끌어져요 그냥 엉덩이에 아깔고 앉지 뭐 그 쐐기는 항상 경매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매 공부를 해놓으면 30년에 두 번은 꼭 생깁니다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영끌은 최대한 좀 조심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대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네 뭐 위험시가 오는지 안 오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적어도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상화폐 시장은요? 금승인 이상시대 사실 지금 굉장한 폭망을 막긴 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주류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가상화폐 같아요 워낙 새로운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을 참 조심할 수밖에 없고 예단하거나 뭐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블록체인 기술이나 아니면 가상화폐 기술들은 분명히 미래를 바꿔가는 진짜 엄청난 기술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가면서 일상으로 회복을 하면서 어떤 변화를 갖고 오냐면 사람들이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어떻게 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미국에서 올라가서 폭등해서 난리잖아요 정유시설보다 갑자기 사람들이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국제유가보다 지금 미국 휘발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감당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휘발유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졌어요 국제 휘발유 가격보다 미국 휘발유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제 잠깐 동안은 메탈 세상에 관심을 끊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가상세계에서 또 멀어지는 건 뭐냐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전에는 물가 같은 거 걱정 안 했었는데 밥값이 너무 비싸지고 그야말로 당장 미국은 물가가 우리하고는 비가 안 될 정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럽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하고 싸우다 보니 메타의 세계에 빠져 지내는 건 또 먹고 살만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또 즐겨보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상화폐가 이제 그동안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뭔가 여기에 서사가 있었잖아요 이야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게 이게 보통 게 아니야 메탈 세계를 가봐 여기에는 NFT도 있고 뭐 이러면서 막 가상자폐를 지금까지 이제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던 수많은 서사들이 있었는데 그 서사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어쨌든 일시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상으로 회복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조정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메타에 다시 관심을 갖고 이제 어떤 가상세계나 아니면 메타세계, 메타버스에 다시 관심을 갖는 그런 세계로 돌아올 때는 분명히 이제 3차 붐이 오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생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로 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식료품 가격이 매년 10%씩 오른다 유가가 10%씩 오른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웬만한 식료품이 10%씩 넘게 오르니까 거기 지금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들어 지니까 그런 상황들이 정리가 됐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다시 관심을 받는 날이 올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룬화 사태가 진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원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금하고 비슷한 단점인데 금리가 오르면 중요한 건 나한테 이자를 주는 자산은 정말 좋잖아요 돈을 이제 놀게 해도 되는 세상이잖아요 놀려도 돼요 이제 돈을 일하게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자꾸 그런 편을 들었는데 돈이 놀아도 은행에만 계셔도 돈을 막 줄 거야 좀 있으면 금리 올라가면 국채만 사도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돈을 놀려도 되는 세상에서 굳이 내가 이걸 가상자산에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금리가 10%인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연리 그러면 10%씩 올라야지 가상자산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럼 은행 예금하지 이런 세상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가상자산이 계속해서 어떤 인기를 계속 끌려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룬화나 룬 쪽에서 혁신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디파이라든가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탈중앙화된 어떤 금융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기서도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이자 준다니까 그런 제도권 금융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여기서 20% 이자 준다니까 더 좋은 데야 여기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다른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금리 올리기 시작했을 때 가상자산이 타격을 받지 않는 이유가 원래는 금리 올렸을 때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금리를 올렸을 때 저는 진짜 사실 답을 몰랐어요 제가 지금 안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건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하인드 힌드 사이트라고 해서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원래 처음에 타격을 받지 않다가 룬화가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의 레거시 지폐들 있잖아요 레거시 화폐들 이걸 대체할 수 있었던 희망을 줬던 그런 내러티브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서사가 있었는데 그 서사가 타격을 받는 순간 멀쩡하던 이더름이나 아니면 멀쩡하던 비트코인까지 다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두 번째 가상자산이 지금 현재 힘을 못 쓰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먹고 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여유 있는 상태에서 여가를 즐기거나 또는 뭔가를 즐길 때 메타의 세계로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서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곳이 워낙 혁명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를 설득할 만한 또 다른 서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영혼이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차 폭등은 못 일어나는 거고 근데 워낙 여기 천재분들이 가 계시기 때문에 뭔가를 또 찾아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그런 것들이 오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뭐 미래를 봤을 때는 또 그런 희망의 끈을 놓고 계진 않으시네요 네 희망은 있지만 아직은 가시화된 건 없는 정도 네 희망은awi